자, 우리 성경 씨! 봤어, 보였어! 봤어, 봤어. 뭐지? 모르겠는데? 방금은 그냥 숨만 쉬신 것 같은데요. 성경 씨가. 야, 무슨 화장 뒤집는 소리가 났다? 여러분, 여러분들이 지금 제시어에 대한 감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1번 제시어를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 어떠세요? 좋죠, 좋죠, 좋죠. 알려드릴까요? 자, 1번 제시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번. 가만히 있었는데? 지금도 나왔나 봐요. 자, 1번 금지어는 바로! 이 성경이 아름다울 때! 이 성경이 아름다울 때! 네! 어떤 기준이야? 그거는 이제 플라잉 체어 작동하시는 분의 기준이에요. 이 성경이 아름다울 때마다 이렇게 날라가는 거예요. 여긴가요? 네. 1번. 1번이 제일 많이 날라가는구나. 여기가 여기 있더라고요, 이제. 그럼 안 움직여요? 아니, 계속 아름다워. 아름다워! 자늘이 장미꽃 한 사람 같아요. 제시가 뭔데? 아름다울 때래? 아름다울 때? 아름다울 때. 그럼 뭐하는 기준으로 날아가는 거야, 그럼? 계속 그냥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. 예.